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건수씨 죄송합니다 원장님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더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예, 갖춰드릴게요 빨리 끓여요 괜찮은데 안 빼주세요? 비워드릴게요 예, 천천히 아리, 아리! 아니 승주 인연은 요새 어딜 이렇게 늦게 다닌다니 몰라요 아니 아니 왜 닭은 이렇게 또 사다 쳐 날라 아이고 돈이 썩어난다 썩어난 아이고 뭐야 또 있잖아 아 이거는 뭐야 이거 먹다 버린거 아냐 이거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언니 다리 아파 어 아니지 오늘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으 으 으 으 으 으 튕팅 부었네 안 하던 일 하냐고 힘들지 언니 알바 다녀 으 으 으 누가 알바를 다녀 운동한 거라니까 으 알바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아니야 내가 왜 언니 미워하는 줄 알아 어렸을 때도 지금도 나한테는 한 번도 솔직한 적이 없어 내가 뭘 언니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보다 잘나야 하지 피아노도 다른 애들보다 잘 쳐야 했고 공부도 잘해야 했고 하 그래서 언니는 밤내 공부해놓고 안하고 놀았다고 하고 손가락이 붙도록 피아노 연습해놓고 나한테는 아니라고 하고 거누 오빠일도 그랬어 내가 우리 과에 괜찮은 선배 있다고 하니까 언니 그때 뭐라고 했었어 야 저 남자가 뭐가 좋아 그래 놓고 언니 나 몰래 어느새 만나고 다니더라 언니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며 갑자기 그 남자 얘기는 왜 꺼내 좀 솔직해지란 얘기야 남들한테는 상처 다 주면서 왜 자기는 감추니 나한테 용돈 없어서 일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언니 자존심이 그렇게 깎여 너 왜 그러니 정말 자꾸 뭐가 그렇게 해도 대단히 잘났냐 언니 세상에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 다 하면서 왜 그럴듯한 취직자료 하나 못 구하고 호프집에서 알바해? 창피해 말도 못하면서 나가 그래 서로 신경꼬고 살지 뭐 서로 알은 척 하지 말지 뭐 떠나 너는 서진아 이리 와 아 아마 아 아 아 아 또 만두 먹으러 갈까? 형. 왜? 우리 누나 좀 도와주세요. 형. 형. 누나가 왜? 누나 맨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와요. 똥다귀랑 맥주 냄새도 나요. 와서는 시체처럼 쏟아져 자요. 누나가 불쌍해요. 형. 좀 말려주세요. 형.